한국항공대학교 공군학군단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한국항공대학교 공군학군단 제51기 상무 제52기 정현지입니다 오늘은 한국항공대학교 공군학군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제53기, 제54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관련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소개를 위해 학군단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단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군단장 이재득 대령입니다 먼저 항공대 학군단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에 접어드니 봄에 새싹이 태동하듯 항공대 학군단도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분들의 호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정을 거닐다가 변화된 학군단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더욱 발전된 학군단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항공대 학군단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라고 합니다 혹시 정연주 부생은 올해 항공대 학군단 창설 몇 주년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52기니까 올해로 52주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항공대 학군단은 국내 최초 공군 학군단으로서 매의 기수, 그 역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항공대 학군단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항공대 학군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군 최초의 학군단으로서 52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05명의 공군 장교를 양성하였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분야와 어깨에 많은 학군 선배들이 항공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항공우주분야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대상이 되고 있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앞장서기 위해 항공대와 공군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항공대 학군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항공대 학군단 후보생들이 21세기에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대에서 학군 후보생 생활을 끝내고 장교로 인관하게 되면 이후 군 생활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며 전역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 군 사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국가적으로는 인재 양성의 발판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아주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대 학군단 후보생으로서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이어서 공군 학군단으로서의 경쟁력과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학군 후보생이 된다면 단기 복무 장려금, 부교재비, 역량 강화비 등을 받게 되고 이외에 ROTC 장교의 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대학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측면에서는 장교로 인관하여 앞으로 삶에 꼭 필요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으며 다른 학생에 비해 빠르게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군 복무를 통해 빠르게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부분이 항공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더 의미 있는 학군단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서 23년까지 국내의 4개의 공군학군단이 추가 창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 기존 학군단 설치대학들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부터 연세대,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경상국립대에 공군학군단이 신설되었으며 현재 총 7개의 공군학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군단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공군에서 우수한 학군 장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군 출신 장교의 증가는 공군 내 학군 장교의 입지를 확대시키고 학군 장교에 대한 공군 내 정책의 변화나 학군 출신의 상위계급 진출 가능성 등도 현저히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총 4개의 학군단이 존재하는데 학군단 간의 교류활동이나 합동문화탐방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로 인해 학군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군단의 학군단의 학생들이 함께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후보생들끼리의 유대감도 더욱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는 항공대 학군단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군단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 항공대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학교의 지원을 바탕으로 항공대와 학군단이 함께 커 나갈 수 있도록 후보생들의 교육 여건과 교내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생들이 장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함은 물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 생활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군단 후보생이 되면 학군단 모토인 충의 명예를 기반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소통과 배려의 문을 형성하고 학군단 일원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후보생, 교관, 단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멋있고 활기찬 학군단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단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새학기를 맞아 이루어지고 있는 제53기, 54기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에 관한 Q&A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입단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현지아, 너가 지원할 땐 어땠어? 저는 한국대 오자마자 1학년 때 지원했었는데 제가 지원할 때는 지원자가 진짜 많아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럼 올해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올해는 마찬가지로 1, 2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1학년 학생들은 54기,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53기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군사관 후보생이라면 당연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친구들 중에서 또 체력이 좀 되는 한국대 1, 2학년 친구들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도 1학년 때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떨어지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떨어지는 상상 많이 했었지 나는 1학년 때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지원할 생각이었어 왜냐하면 2학년 때 기회가 또 있거든 1학년 때는 정원의 70%의 인원을 선발하지만 2학년 때는 정원의 30%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 1, 2학년 두 번 다 기회가 있었지 1학년 때 지원했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점이 지원해주는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원할 때는 선발 전형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선발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 2만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모집 기간이었고 서류를 먼저 제출합니다 아 저 여기 학원 상환 후보생 지원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었고 그리고 나서 5월 말쯤 저희가 키다라는 간부 선발 도구를 통해서 시험, 필기 시험을 봐서 1차 전형을 합격한 인원들이 신원 조사 후에 2차 전형으로 청주에 항공우주의료원 내려가서 거기서 신체검사를 받았었고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거의 9월 말쯤? 그쯤 돼서 체력검사 보고 그 같은 날에 면접 진행했고 그리고 결과는 한 달에서 한 3주 뒤쯤에 나와서 그렇게 합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학군단 후보생으로 생활하면서 특전 놓칠 수 없잖아 아 특전 어떤 특전들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제가 이제 입단한 지 거의 1주차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선배님들한테 많은 정보 얻어가지고 어떤 특전이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저희 단기복무 지원장려금 900만원 진짜 많이 올랐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600만원 맞아 원래 600만원 받았거든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으로 올랐다고 들었고 그리고 부교재비 있지 않습니까? 약 7만원 가량의 부교재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좋다고 느낀 거는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봐야 되는 자격증 시험이나 공인 영어시험 같은 것들 많은데 그때마다 돈 쓰기가 조금 시험이 아깝지? 아깝고 부담됐는데 영양강화비라고 해서 연 64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영화관하고 굿마트를 진짜 많이 갔었는데 영화관은 내 기억에 표가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할인되는 것 같아 15,000원이면 만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팝콘 음료수 빠질 수 없잖아? 그쵸 그런데 학군단증을 제시를 하고 영화를 보면 콤보 할인권을 줘 5,000원 할인권을 주는데 팝콘 하나 하고 음료수 두 개 그래서 뭐 친구랑 같이 가면 이렇게 잘 나눠 먹을 수 있겠지 영화관 말고도 나는 이제 굿마트도 진짜 많이 갔는데 전국 어디에 있는 굿마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주 주말에는 엄마하고 집 근처에 있는 굿마트 가서 엄마가 쓸 화장품도 사고 내가 쓸 화장품도 사고 그다음에 먹을 거 많이 사서 매워서 맛있게 먹었지 생활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점들도 있지만 장학금 제도도 있는 사람 현지아 너 알고 있나? 뭐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봉사 장학금 있고 또 성적 잘 받으면 주는 성적 장학금 있고 그리고 ROTC 장교회에서 나오는 ROTC 장교회 장학금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금도 참 많지만 또 후보생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견학 활동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선배님께서는 이제 안보 현장 견학 어디로 다녀오고 있었습니까? 안보 현장 견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현충원하고 제10 전투병 수원에 있는 거 갔다 왔었어 사실 민간인이라면 제10전비 안에서 뭐 전투기가 뜨거나 착륙하는 거 보기 힘들잖아 작년에 가서 막 보니까 엄청 신기한 경험이었고 동기들하고 선배들하고 추억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현지아 너는 교환학생 같은 건 생각 없었어? 저도 대학 처음 오면은 막 자유로워지고 싶고 해외 나가고 싶고 막 친구들 워킹홀리데 이런 거 다니는 거 보면은 아 나도 교환학생 같은 거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학군난 너무 지원하고 싶었어가지고 학군난 하면 교환학생 당연히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많이 아쉬웠는데? 알고 보니까 교환학생 합격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고 잠시 ROTC 생활은 중단하고 그리고 교환학생 다녀와서 다시 이어가는 이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 맞지 이제 오늘 마무리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배님이랑 여기 앉아서 이렇게 Q&A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아 나 진짜 이제 후보생 됐구나 이렇게 단복 입고 앉아 있으니까 아 나 이제 진짜 입단했구나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나도 이제 너네랑 이렇게 대화할 일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후배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내 4학년 후보생의 앞으로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는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진짜 많은 학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학군단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군단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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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